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더 탐사라는 좌파 성형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을 한 사건 때문에 지금 파장이 굉장히 큰데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좌파 진영의 분위기가 미묘합니다. 지금 자기들끼리 손절을 하고 저격을 하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 관련 소식을 한번 보면 이번에 열린공감TV라는 좌파 진영의 유튜브 매체에서 더 탐사를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열린공감TV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당시에 줄리 이야기를 만들어서 퍼뜨린 그런 채널이고 굉장히 집요하게 김가은 여서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을 해왔었던 그런 채널인데요. 아무튼 열린공감TV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돈 문제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열린공감TV하고 더 탐사라는 채널로 갈라졌고 이 중에서 더 탐사라는 채널이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스토킹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한마디로 좌파 진영의 유튜브 언론에서 자기들끼리 사업을 하다가 돈 문제로 쪼개져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한쪽에서 사고를 치니까 저격을 하고 나섰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열린공감TV의 입장문을 보면 더 탐사의 취재 행위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지적을 했고 열린공감TV하고 더 탐사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으며 열린공감TV 법인을 강탈해서 시민을 참칭해서 유튜브 계정을 새로 생성해서 활동 중인 더 탐사 소행이라면서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미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열린공감TV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엮지 말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열린공감TV는 아무리 정당한 취재라고 하더라도 위법 행위는 자행하지 않는다면서 누군가가 밉다라고 위법하게 취재하는 것은 기자가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린공감TV 역시도 과거에 줄리 관련 소식을 취재하는 거라든가 윤 대통령 관련 소식들을 취재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더 탐사에게 이런 훈장질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좌파 진영끼리 더욱더 노골적으로 저격을 하고 손절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흐뭇하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네티인들 역시도 열린공감TV가 자신들의 옛 동료를 꾸짖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진짜 웃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네티즌은 같은 똥통에서 구르다가 다른 똥통으로 옮겨지면 그 똥이 다른 게 되는 것이냐 똑같은 것들끼리 이전 투구하는 게 웃긴다라는 지적도 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수사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이거 황급하게 손절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네티즌들이 똑같은 것들끼리 지금 풍계를 하고 손절을 하는 게 웃긴다면서 좌파 진영끼리 눈치게임을 하는 게 웃긴다라는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 이 더탐사라는 유튜브 매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출연을 했었던 그런 유튜브 채널이고 실제로 얼마 전에 줄리우 관련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허위사실을 유포하다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다한 적이 있는데 이때 민주당 의원들이 대대적으로 나서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려 민주당 의원들 50명이나 나서가지고 더탐사를 압수수색을 한 것은 언론 탄압이라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아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실드를 쳤다가 스토킹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공분하고 있는데 저딴 짓거리 한 거를 실드를 치면 신당경 사건의 범위를 실드 치는 것하고 별로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을 담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앞으로 저 매체에 출연을 해가지고 떠드는 민지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좌파전형에서 사고치고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그렇게 언론 탄압으로 하지 말라라고 난리를 치다가 지금 불리하니까 입을 싹 다물고 있는 모습이 참 웃긴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이걸 뭐 훈수라고 해야 되나 충고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으나 아무튼 한동훈 장관에게 조금 더 정치적인 경험을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좀 길게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왜 갑자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가 그 연유를 살펴봤더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전당대회 차출설이 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 내부 상황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야당뿐만이 아니라 당 내부에서 흔들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한 상황이어가지고 차기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 때문에 여당 일강에서는 강력한 구심점으로 한동훈 장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뿐만이 아니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한마디로 윤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의 국무위원들이 이번에 뭐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한동훈 장관에 전당대회 차출설을 의식을 해가지고 견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지금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정무 감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선은 뭐 현재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차기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죠.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를 보면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정기 국회 이후에 빠르면 치러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만일에 한동훈 장관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된다면은 정기 국회 이후에 곧바로 장관직을 사퇴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만일에 한동훈 장관이 사퇴해가지고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은 그 자리를 또 다른 장관이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정치권이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 전국으로 전환이 되고 정쟁이 일어날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한동훈이 저거 봐라 정치하려고 그동안 저렇게 날을 세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써가면서 검수 완박을 검수 원보고 시키고 민주당 의원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전당대회 차출설은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며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핵관 어쩌고 논란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상황인데 윤 대통령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로 꼽히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전당대회 지금 타이밍에서 출마한다라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런 얘기는 한기로 듣고 흘려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꺼내는 것 자체가 자기가 한동훈 장관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런 인터뷰를 보았을 때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장관의 거취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법무부 장관직을 제대로 마무리 짓는 게 가장 급선무일 테고 임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마무리네 어쩌네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법무부 장관직을 훌륭하게 끝내는 게 한동훈 장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나중에 정치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마 정치권에 출사표를 던지는 게 빠르면 2024년에 있을 총선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지만 여태까지 보여주는 정무 감각이라든가 언변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확실히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들어온다면 보수 진영에 큰 자산이 되겠죠 아무튼 한동훈 장관의 전당대회 차출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끌어내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탄핵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현재 국무위원의 탄핵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에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럴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하고 민주당이 법적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무리수를 둬가지고 한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면 그거를 계기로 한동훈 장관이 바로 정치권으로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좀 너무 빨리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한동훈 장관이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별의 별 사건이 다 일어나고 여기저기에서 견제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훌륭하게 마무리를 짓고 그 후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